가지는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고 철보덕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약간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낚시로 지금 지금 간을 보는 중입니다. 가지가 낚시를 역시 좋아하는군요 굳건하게 앉아서 누워서 낚시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누워있는 레슬러랑 꼭 닮았습니다. 이게 완전 물통이지 내가 해줄까? 가자. 나랑 놀다. 일어나. 운동 좀 해야 돼. 아이고 딩글딩글. 우리 형에만 운동했지? 가지? 멀리 가면 안가 얘가 지금. 가지씨 일어나세요. 가지씨. 움직일 생각이 들려. 일어나세요 가지씨. 완전히. 여기다 놀까? 바구니에. 바구니. 큰 거 아닌가. 어? 이제 갈 모양이야. 바구니에. 낚시를 잡으러. 낚시를 잡으러. 긴장. 자진 implemented 말이야. 우오오오오. 가지. 오오오오. 이거 뭘까이 가지이. ód6 4 4 4 4 4 4 4 4 5 5 5 5 6 6 7 7 7 7 7. 이거 뭘까이? 할아있고 낚시 실력이 많이 줄었네요. 야구 지금 자고 일어나서 그래.街. 어디서 폰. 또 멀리 갖다 놨습니다. EXT. 그래 여기서 팔이 왜 나와. 아니 이거 저기 테이블도 끊으라고 가자 해봐 가자 달려 갈 생각이 없어요 아니야 꼬리 보면 달릴거야 꼬리가 다르잖아 벌써 가지씨 집중하고 있어 지금 가지 뜸을 많이 느리는 경향이 있어 보면 신중하잖아 뭐든지 좋게 포장합니다 할미 가즈씨 살려주세요 네 가즈씨 가즈씨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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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더 신중하네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날이 더워서 그런가 뛸까 말까 보기 가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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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되나 응 응 여기서 옳지 약간의 포즈를 한번 취하더니 빙글빙글 돌려 하늘에서 반대로 다시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볼까? 우리 아유 참 어떻게 할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봐 가서 달려봐 치마는 놔도 돼 응 응 응 가만히 있어도 꼬리는 크게 흔드는데 누르는 보는데 딴 데 봅니다 자 딴 데 봅니다 내가 볼 땐 오늘은 눕방위에는 큰 관심이 없어 뿅 뿅 얘가 올라가질 않아 왜 안올라가니? 어 저기 품었어 할미가 낚시 실력이 엄청 줄었어요 응 어떡하지? 다시야 아이고 팔 떨어지겠다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같이 잘했다 응 같이 잘했어 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 하지마 다진 자고 일어났어 근데 너 오후 운동을 해야 돼 오우 잘했어 오우 대단한데 가지씨 오우 호주 좋아 어 집중 아이고 집중하는 자세 좋아 아지씨 오우 오우 멋있는데 멋있어 가지 포즈가 아이고 아이고 맥없이 잡혔네 아이고 맥없이 잡혔네 you 오우 그리고 legших ey 닭구공 레이리 아이 춘겠지만 탁구공 줌 아이스펑처럼 그럼 숨숨집에 들어가서 안나와? 야 어떻게 된거야? 가지야 뭐하냐고 이거 숨숨집 들어가서? 숨숨집 들어가서 뭐해 가지가 야 거긴 누웠어 숨숨집에서 누워버렸습니다 가지 왜? 왜 아우 그랬어요 가지씨 아이고 잘 뛰어 아이고 잘 뛰어 아이고 진짜 몇초야 아이고 잘 뛰어 뭐 고민중이야 가지 고민중이야 뭐해 물고기 잡는구나 점프도 잘해 아주 높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무리 인터뷰 할 때라도 붙이는 거 너무 짧은 거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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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jаж 그냥 문을 열고 들어 가ta 화장실 가나 보구나 화장실 다녀와 화장실 다녀와 안을 밖에서 기다릴게 사장님 엄청 열심히 할수야 오늘 오후에 잠을 엄청 잤어요 오후 내내 잔것 같아요 점심 맘마 먹고 계속 잤어요 니크 으흠 으흠 다다다다다 다다다 고마워 아이쿠 시원하게 볼일 보셨어요? 다지씨 다지 이제 여기 앉아서 쉬실거야 다지씨 다지 그러면 쉬세요 다지 안녕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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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 슬리퍼 앞에 가서 앉았어 다지야 가지가 형아가 가고 가면은 며칠동안 이 자리에 계속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이쿠 아이쿠 괜찮아 그래서 안 남기게 하느라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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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비 방에 왜 갔을까 가즈씨 응? 할비 여기 계신데 또 심표야 가자 가즈야 너는 뭐 가즈야 몇 발짝 움직이면 쉬고 몇 발짝 움직이면 쉬고 듣기 싫대 쉴려고 했는데 왜 잔소리야 그러니까 그럼 쟤는 아주 등 돌려 열받아서 뛰는 거야 스트레스 받았다고 시위하는 거야 지금? 뭐야 뭐야 꼬리는 바싹 세우고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꼬리는 바싹 세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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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이번에 좀 기네 길어서 4초 또 누워 또 누워 아냐 미안해 잔소리에서 미안해 꼬리는 뭐 살랑살랑하네 가자 자, 이제 할머니 이거 끊을게 한 번 밖에 안 됐지만 넌 너무 웃겨 아, 이거 봐 또 돌리는 거 봐 얘 내가 한 번 봐야 되겠어 아, 제발 그럼 그렇게 가까이 가면 싫어하지니까 아니, 목을 쪽으로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 가까이 가면 싫어한다니까 흐흐흐 흐흐 아, 웃겨 아, 흐흐 빨간 공 근데 전자공은 어디 갔어? 아, 그거 충전시켜요 내가 거기다 넣어놨어 아, 흐흐 충전시켜서 그럼 전녁돼 줘야지 일곱시쯤 너 할머니 행동에 관심이 있어 지금 아, 흐흐 아,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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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누워가고 할 생각을 하네 양발로 꺼내 앉아서 하던가 꼬아 아, 흐흐 바지야 박 엎어 아이고 잘하네 해봐 바지 아이고 잘하네 뒷발로 차 바구니를 뒷발로 옳지 좀 더 이내 바구니를 돌려 해비가 어디가셨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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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는거 봐 가딱 숨 쉬는거 봐 다 같이 쉬 같이 누워서 쉴거야 또 뭐하시게 이제 또 쉰표야 그래 그럼 거기서 쉬고 있어 해먹 해먹이 여름에 아주 제격인가봐요 편하고 좋은가봐요 가자 그럼 거기서 쉬어 어 음 진짜 쉬네 아저씨 이제 진짜 쉰표네 버전 음 아 이거 주님 많이 우리 바지야 그러면 쉬어라 응 그래 안녕 아이고 꼬리 아이고 좋아 바지 안녕